아아아아 아 근데 왜 애 낳고 똥을 싸고 그래? 내가 나가서 껌을 팔아도 너보다는 많이 벌어 아무튼 그러지 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18년 동안 고생 많았다 아유 예쁘다 저기 아가씨 아가씨 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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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핏떡이들한테 좋은 구경 시켜줘서 뭐합니까? 아가씨? 다음 조각도죠? 조벨토론 내용을 쌓은 거 뭐 한 거야? 아니 너무 옛날하고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아가씨? 아가씨? 다음 조각도죠? 아가씨? 좋다 청춘 너 좀 더 알고 싶다 깨지 말자 이 꿈은 영원히